충남 금산군 보건소는 2016년도 독감 예방접종을 관내 지정병의원에서는 10월 4일부터 보건소에서는 10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. 병의원 무료접종은 10월 4일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1월 15일까지 실시합니다. 또 보건소 무료접종은 10월 10일부터 백진 소진시까지 실시하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금산군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수급자, 1에서 6급 장애인, 국가유공자 본인, 고협제 후유증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.